다 걱정되고 너무 뭐 다 이렇게 제가 도와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하지만 제일 좀 걱정됐던 거는 이제 아미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중에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이유 없이 강요 당하는 게 많으니까 뭐 마스크 써야 되고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사람이랑 나가 놀기도 좀 그렇고 사실 걱정되니까 하는 건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 그 이해시키고 뭔가 위로해 주는 방식이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다 같이 힘들지만 이런 어린 친구들은 뭐 저도 어리지만 저보다 훨씬 어린 아가들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금 같은 시기가 사실 빨리 괜찮아지려면은 여러분들하고 저 이거 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시기를 다 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밖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다 같이 힘내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른분들이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다 같이 힘든 건 너무 잘하지만 애들은 잘 모르고 그냥 강요 당하는 거니까 그냥 많이 위로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다 같이 힘내가지고 좀 빨리 이 시기가 나아지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도 아직은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차츰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 같이 좀 힘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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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